대극기 깃발원에 다함께 투정하자! 대극기 깃발원에 문재인은 투정하자! 존경하는 항원동자 여러분 이 앞에 우리 강우규 의사님의 동작을 사용합니다 이분이 1920년대 소대군의 한국무수에서 사양을 하고 전에 남미씨가 있습니다 한두대에 서보니 봄바람이 누가 없는구나 내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내 왓지 대안이 역자도리 여기 있는 우리 대안의 국당 군대 여러분 강우규 의사 같은 거란 의로운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국위에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섰는데 다같이 투정하자! 어제 저희 대한민국당 동주들이 문재인 자파전 버스로 들으러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썩어 퍼진 자유한국당 분들이 그 앞에 가서 나경원 같은 나약한 기지위자가 현수막에 말하고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과해 주세요 유치원생 장난합니까 지금? 사과 파인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문재인 정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경수가 구독되고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나서 판사들이 구글부글 끊는 이 전국을 우리 대한민국당의 임원 앞에서 이들을 반드시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여러분! 기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정 남정이다 내가 하면 정이요 남이 하면 적폐다 적폐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적폐동일인데 어디를 내고 함부로 우리 국민들 향해서 이 호소를 이야기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대한민국당 해체하라! 대한민국당 해체하라! 요즘 자유한국당 전당대의 한 오락선이 보니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당 단 일석만도 못해요 113석을 가진 당당이 하는 전당대의 모습은 정말 초롱하고 역사에 혹독한 평가를 받을 가장 못된 전당대가 정말 반성하고 다음주 봤더라도 그들은 백억기를 들고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두 종이의 단련에 같이 사라고 촉구합시다 여러분! 특히 홍준수라는 그 사람 당권에 도전하면서 대북에서 손석기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그가 역사의 진지를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선거역사당 가장 취약한 패배를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당에서 제명한 그 못된 책받이 있기도 전에 저 시골에 가해서 농사짓고 도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무슨 낯적으로 다시 보수를 훈련시키고 사이비 보수의 대비는 역구를 하는지 복립주를 선택해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외국당 동자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의 역사를 쓰는 위대한 역사를 쓰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축제세력입니다! 굿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외치는 음성들이 크게 기록되어서 후대의 여러분들의 노력과 뜻을 기르는 날이 반드시 얻고 싶다 여러분! 전진하자! 전진하자! 감사합니다! 전진하자! 감사합니다.